조금 더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. 아, 이제 막 가면 되나요? 막 가? 이제부터 막 가도 되나요? 중앙선이 있고 왕복 2차로도로. 음...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야 막 가도 돼? 과연 그럴까요? 앞차랑 안전거리가 필요하죠. 늘 필요합니다. 앞차 보세요, 앞차. 앞차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됐어. 거북질인데 어딜 가려고? 어딜 가려고, 어딜 가려고, 어딜 가려고, 어딜 가려고! 이라... 이라... 블박차는 앞차가 이상하게 가서 속도를 미리 줄였어요. 미리! 저 앞차 봐. 앞차가 어딜 가? 어? 미리 속도 줄였어. 이상한 차를 보면 미리 속도 줄여야 돼. 이야... 아이고, 거기를 배너머가 왜? 쯔쯔쯔쯔쯔쯔.